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학교 밖에 다른 공간에서 또 꿈을 향해 공부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친구들 오늘 하루 시험 보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4월 하면 떠오르는 꽃이 있죠 벚꽃의 꽃말이 또 중간고사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또 많은 심리적인 압박에 썰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4월 학력평가 준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중간고사도 다가오죠 또 곧 다가올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하다는데 이런 데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마음에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 밖에 다른 공간에서 또 새로운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또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도요 또 심리적인 압박감에다가 더불어서 또 이렇게 환절기 계절이 바뀌면서 또 몸 컨디션도 저하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봄이 오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몸도 노곤노곤해지고 충곤증이라는 친구들까지 찾아오면서 상당히 많이 힘들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봤던 시험에 이 필적 확인란 문구 한번 봤나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겨울이 길면 봄은 더욱 따뜻하리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겨울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이 수능 이후에 맞이하게 될 봄은 정말 따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쌤은 질이 덥구잖아요 학교 주변에 요즘 재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가라고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출입금지 스티커도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공간에도 꽃은 피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한번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이 자신들의 생명력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들게 수험생활 공부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음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단쌤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힘, 자신감,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하고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봄을 위해서 우리 한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출제된 내용들 단원별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3월과도 마찬가지로 이 동서양의 고지도 문제 그리고 지리정보체계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됐는데요 그다지 많이 응용이 되거나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이 두 문제는 앞 단원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그동안 열심히 기본 개념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자신감 있게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환경 단원에서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열대고산기후와 열대우림기후 자 공통점은요 일단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작다는 것이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해설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사바나기후와 지중해성기후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은 건기가 있는 기후라는 특징인데요 그런데 건기가 나타나는 계절이 다릅니다 사바나기후는 겨울이죠 그래서 소문자 W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중해성기후는 여름의 공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 S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서한해양성기후, 툰드라기후, 냉대 겨울건조기후 비교하는 문제 출제됐고요 화산지형, 카르스트지형, 그리고 건조지형, 빙하지형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요 다른 개념과 융합해서 사고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신기숙국산지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우리 친구들이 신기숙국산지의 분포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환경 단원에서는요 역시 전역적인 문제들 많이 나왔고요 세계 주요 종교와 관련해서는요 대륙별 특징, 그리고 국가별 특징, 그리고 각 종교별 특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요 권역별 특징으로 나와서 아주 세밀한 국가별 특징까지 알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인구이동의 큰 축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구 유형의 유형을 세계질에서 총 4가지로 나누는데요 바로 경제적 이동, 그리고 정치적 이동, 그리고 종교적 이동, 그리고 환경적 이동이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요 여기 기억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경제적 이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적 이동 쉽게 얘기하면 돈 벌러 많은 돈을 벌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갈까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갈까요? 당연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겠죠 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이동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 절대 까먹지 않겠죠 그리고 대륙별 도시구조 특성 역시 나올 법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주요 가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많이 비교하게 하는 것들이요 사육 두 수, 몇 마리 사육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량 자원으로서의 육류의 생산량 이런 부분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역별 분포 특성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해설 강의에서 다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화석에너지 역시 어디에 분포하는지 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해설 강의에서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신재생에너지는 단셈이 항상 입지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무데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 오늘 해설 강의에서 외우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역 쟁점에서 갈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갈등 지역은 많은 친구들이 또 어렵게 느끼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중심으로 학습하면 되겠고요 국가별로 산업 구조 비교하는 건 여러분들 산업 구조가요 1차 산업 농림업에서부터 시작해서 2차 산업 제조업 광업 그리고 3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1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2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3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도 국가별 산업 구조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답답했던 부분 바로 이집트가 왜 농림축산 이런 부분에 비중이 높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 비밀도 해설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에서는요 도시 구조 문제가 나왔는데요 형성된 지 오래된 전통적인 도시 그리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 나왔고요 갈등 지역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협력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역 경제 협력체와 관련해서는요 협력 수준 그리고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수 그리고 무역량 혹은 무역의 비율 그리고 이곳의 인구 또 아주 아주 넓게는 면적까지도 비교하게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꿀팁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시험의 의의는요 여러분들 3월 학력 평가는 기본 개념 그리고 기초적인 자료의 분석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그래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자 이제 4월부터는 응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핵심 개념을 다른 핵심 개념과 비교하거나 그리고 핵심 개념에서 조금 더 심화된 영역까지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드디어 이제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기초 자료를 약간 변형한 문제들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어렵게 느꼈을 문제가 바로 단쌤은 7번 문항 18번 문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기호에서요 기호에서요 아주 정직하게 기온 강수 그래프 나오면 그래도 이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편차 그래프 혹은 누적 강수량 그래프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편차 그래프 오늘 단쌤이 해설 강의에서도 또 쉽게 풀어드릴 거지만 나는 좀 이 기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강의가요 단쌤이 2023 수능 특강 강의에서 총 8강의 특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8강의 특강은 우리 친구들이 자신 없는 부분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자료들이거든요 실제로 수강후기 게시판에 보면 우리 강의를 이미 들었던 친구들이 정말 몰랐던 거 그리고 헷갈렸던 거 어려웠던 거 해결됐다라고 글을 써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호와 관련해서 좀 자신감을 얻고 싶다 하면요 수능 특강 5강, 15강, 16강의 특강을 쭉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또 18번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일단 이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범위가 어디인지 알기가 조금 난해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지도투양법 자체를 수능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이 수능 그리고 학력평가, 모의평가에서 제시되는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투양법을 한 번쯤 공부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 선생님이 이 공 이 삼 수능 개념이에요. 이번엔 특강이 아니고 개념입니다. 여기에 삼강에서 지도와 관련된 특강 뒷부분에 지도투양법 어떻게 만들어진 지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보면 여러분들 어려운 문항 고난도 문항 신유형 문항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 발판은 단단하게 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시험의 의의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초 자료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탐구하는 힘을 더 단단하게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항상 그래프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양인지 비율인지 조심해야 돼요. 단쌤은 오늘 이 문제가 나중에 변형된다면 응용된다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까지 앞으로의 학습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볼 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또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무조건 암기하는 게 좋을까요? 맥락을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맥락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서 느꼈겠지만 무조건 암기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단쌤이 이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꽃사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단쌤이 이곳에 EBS 스튜디오에 오면서 보니까요. 길거리에 꽃잎이 꽤나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험 보고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을 텐데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이 떨어져 있는 꽃잎들을 밟아보세요. 우리 올해 이렇게 꽃길만 걷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해설 강의로 넘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들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문제지 준비하고 바로 해설 강의로 넘어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